자, 여러분 이제 오늘은 오늘의 마지막 시간인데 21페이지 있죠? 21페이지 축척변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 21번 문제는 페이지 94쪽입니다 페이지 94쪽입니다 자, 일단 축척변경에 관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옳은 거 그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 첫 번째 기억은 동의군, 니은의 승인이죠? 일단 승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거니까 이 문제에서 니은에는 뭐예요? 시도지사 승인은 2번 아니면 몇 번이에요? 4번이 답입니다. 2번 아니면 4번이에요 이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 박스 문제 나오면 박스하고 밑에 있는 지문을 같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먼저 딱 잡아놓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2번 아니면 4번이에요 그러면 기억이 뭐예요? 토지소유자의 동의라고 써있죠? 그러면 이제 토지소유자예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그냥 밋밋하게 외우면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토지, 그러니까 이게 두 글자죠? 두 글자니까 2입니다 이 소유자는 세 글자죠? 3입니다. 그래서 3분의 2 동의예요 그래서 뭐라고 외우라고 했어요?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 고개 올리면서 토지소유자 이렇게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예요? 뒤에서 안 보더라도 3분의 2의 시도이사 나오는 건 몇 번이 답이에요? 4번이 답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경계점 표시는 뭐예요? 며칠이고 당연히 30일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태백이? 이태백이? 이태백이 뭐예요? 20대 태반이 백수, 공고 날짜 20일 누구하고? 3순위와 경계점 표시는 30일 언제? 15일 달 밝은 밤에 15일 달 밝은 밤에 15일 달 밝은 밤에 15일 달 밝은 밤에 그래서 우리가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니까 돈 들어갔죠? 이게 바로 청산금, 돈, 청산금, 금, 돈이에요 청산금의 결정 뜻을 15일 이상 공고한다 15일 달 밝은 밤에 며칠? 20일 이내 뭐하고 이거? 사랑하고 사랑하고 어디 가서? 청산해서 저기서 각각 몇 개월 살다? 6개월이죠? 6개월 자, 20일 이내 뭐예요? 20일 이내 자, 공고하고 20일 이내 납부 수령이죠? 6개월 납부 6개월 수령 6개월 그 다음에 1개월 이내 이내 뭐예요? 의인하다 이신청이죠? 이신청 의인하다 의인하다 이신청은 뭐라고? 의인하다는 게 이제 쪼개졌다는 얘기니까 부정정 개념이죠? 이신청이 부정정 개념이니까 의인하다 1개월입니다 22번 별표하시고 자, 틀린 거 그랬어요 공고 날짜 20일 아, 이 공고가 아니구나 아, 청산금의 공고 15일 이상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 21일 이내 사랑하고 청산해서 6개월, 6개월 자, 그 다음에 고지날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청산금의 소관청에 대해 2개월이 아니죠? 1년이 아니죠? 이거 당연히 뭐예요? 6개월이고 그래서 해설이 3번이 있죠? 자, 그래서 납부 6개월 수령 뭐라고? 6개월 자, 2번이 납부 6개월, 수령 6개월 청산해서 6개월 각각 6개월 살다가 그 다음에 소관청은 청산금을 지급할 자가 행방병동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는 뭐예요? 공타 맞고 1개월이 신청했죠? 자, 넘기시고 그 다음에 23번 문제는 축첩병계에 관한 소명이 좀 가장 옳은 거 그랬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1병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소이자 축첩이 서로 다른 각 도료에 등록돼 있어도 축첩병계 할 때는 승인이 필요하다 이거는 뭐예요? 자, 틀린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만약에 예외적인 상황으로서 뭐예요? 토지를 뭐예요? 자, 뭐 할 때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축첩이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돼 있어요 그럼 토지를 합병할 때는 축첩종대의 원칙이에요 축첩이 항상 큰 걸로 가는 거예요 왜? 국가는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되니까 어떠한 길이 있어도 우리 시험에 축첩이 작은 걸로 어, 어 자, 뭐예요? 어디서 전에서 전에서 대로 바뀌는데 대에서 전으로 바꾸는 거 없어요 축첩종대의 원칙이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니까 자, 이런 건 뭐가 필요 없어요 승인 절차가 필요 없어요 만약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이 포함됐다가 배제가 됐죠 어, 그런 것도 이제 승인 자체가 필요 없다니까 그래서 1번은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자, 승인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축첩변경 하려면 축첩변경 시역에 토지소유자의 가본세상 동의가 아니라 뭐라고 이거 3분의 2의 동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축첩변경위원회에서 소관청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소관청이 자, 시행공고를 현재 기준으로 각 지역의 직원별로 1제곱부터 규명을 모여 미리 조사해서 어디에 소관청에서 축첩변경 이유로 제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축첩변경이란 지적도에서만 해요 자, 왜 지적도는 축첩일구까지니까 일단 500분의 1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면적이 0.1까지 가니까 축첩을 변경시켜서 소관청이 국가가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5번이 맞다 6개월이기 때문에 맞다 자, 24분은 중복되고 자, 25분은 뭐예요? 차이 생겼죠? 자, 그 수입과 뭐예요? 수입과 부조계획은 다 지방자치 초과액과 부조계획을 다 누구예요? 이렇게 초과액과 초과액 초과액이나 뭐예요? 부조계획이 있죠? 부조계획 이 초과액도 다 누구예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고 부조계획도 다 누구예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본다 다 누구예요? 지방 지방자치 단체의 뭐예요? 단체의 자, 수입과 수입과 부담으로 보겠다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뭐예요? 초과액은 지자체의 수입으로 부조계획은 지자체의 부담으로 그래서 5분이 답이에요 자, 넘겨보시면 자, 2신분 문제에 보시면 축축 자, 거기 소관청은 지첩시 축축병계 확정공고할 때 옳은 것은 해서 청산금의 납부지급이 완료될 때가 뭐라고? 확정공고 날짜고 그게 뭐예요? 청산금의 납부지급이 완료될 때가 그게 토지이동식입니다 무슨 식이라고? 토지의 이동식으로 본다 자, 토지이동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다른 말로 뭐예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지적 공부 공부 정리식이다 정리식이다 말 그대로 지번이 바뀌든 지목이 바뀌든 면적이 바뀌든 그 바뀐 내용을 공부상에 뭐예요? 고쳐주는 걸 우리가 토지동의를 하고 자, 도시개발 사업의 토지이동식인은 공사가 중공할 때고 축축변경의 토지이동식인은 확정공고 날짜인데 그 확정공고 날짜가 뭐예요? 청산금의 납부지급이 완료될 때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작년 문제는 27번에 축축변경의 구성에 대해서는 축축변경의 구성에 대해서는 축축변경의 구성에 대해서는 축축변경의 구성에 대해서는 5에서 10이니까 5인 이상을 소유자로 해요 기역의 5 2분의 이상을 소유자로 하니까 2분의 1 하니까 뭐예요? 10에서 2분의 1 하게 되면 뭐예요? 자, 곱하기 2분의 1은 5죠? 그러니까 5인 이상 10인이네 그 다음에 소유자가 5인이 아닐 때는 뭐예요? 전원을 뭐예요? 위층한다 기역과 니은은 다 뭐예요? 몇 명이 들어가야 돼요? 다섯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시적소관청이에요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27번이나 28번은 자 30회하고 32회인데 약간 내용이 뭐예요? 이건 가로 집어넣기고 이건 틀린 거 고르라 그런 거니까 비슷해요 자 29번 문제는 자 축축변경의 심의회상에 틀린 거 그랬을 때 거기 축축변경의 3번에 축축변경의 승인사항 있죠? 아 축축변경의 승인사항은 자 당연히 뭐예요? 그것은 축축변경의 승인사항은 시의도지사가 뭐예요? 승인할 사항이지 심의계의 사항이 아니에요 자 축축변경의 승인은 누가 하는 거라고 시의도지사가 승인하는 거지 심의계의 사항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100페이지 30번을 별표해 보시고 100페이지 30번을 자 별표해 보시죠 그럼 30번 문제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토지동 신청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뭐 한 것은 틀린 거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거기 농어촌 정비사업이죠 자 도시개발사업은 자 무슨 사업을 해요? 이 도시 개발 사업 등 이런 토지 관련 사업을 하죠 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의 사업지역이죠 이 사업은 뭐예요? 사업은 누가? 사업시행자가 자 사업시행자가 당연히 뭐예요? 자 사업의 착수변경 완료신고를 완료신고를 신고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소관청에 해요 소관청에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내 시험 보다가 내 눈에 시도의사가 보이면 습관적으로 뭐예요? 반출 지번변경 반출 지번변경 축적변경인가 확인해 보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반출도 아니고 지번변경도 아니고 축적변경도 아니면 소관청이다 그렇게 바빠도 틀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2번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의 착수변경 기고된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이동을 원할 때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자 누가 토지소유자가 신청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지역은 자 특례니까 자 사업시행자만이 하는 거예요 사업시행자 아이제 건데 만약에 연기군이란 시골마을이 자 세종시가 됐어요 그럼 만약에 토지소유자가 한 10만 정도 된다고 보잖아요 10만 명이 그 명이 다 세종시 앞에 가갖고 10 몇 명이 줄 서갖고 내 땅 뭐예요 전답해서 대가 됐다 면적이 뭐예요 면적이 121에서 121.3이 됐다 이런 식으로 바꿔달라고 신청한다고 너무 불합리적이다 누구만이 하라고 사업시행자만이 하는 거예요 자 도시개발사업의 3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토지도 신청할 경우에 자 그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뭐할 때 중공할 때 이래진 걸로 다 맞고 자 4번은 당연히 뭐예요 자 15일에 해놔야 되겠죠 15일에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파산하게 되면 자 도망다니기 확보요 채권자한테 그래서 못해 신청을 누가 하라고 시공고증자와 입재정적 한단이죠 그 다음에 31번도 뭐예요 가론에 들어갈 거 하게 되면 거기 기역은 누구한테 신고하냐면 자 시도이사 안해 소관청이에요 그리고 자 15일에 하는 거예요 15일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에 자 15일이 나오는 게 15일이 나오는 게 어디에 지속공부를 복구할 때 복구 복구 있죠 복구할 때 어디에 이 게시판에 있죠 게시판에 며칠 15일 이상 뭐예요 이상 게시를 해요 게시판에 게시판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자 축적변경 청산금 산출 있죠 청산금의 뭐예요 결정 뜻 경적 뜻을 뭐예요 공고할 때 이게 며칠이에요 공고가 15일 이상에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뭐예요 자 방금 이제 15일 나오는 게 신고 날짜 있죠 신고 도시 개발 이 사업에 대해서 뭐 할 때 신고 날짜가 며칠이고 며칠이고 이게 15일에 그 다음에 자 토지수혜자인데 소혜자가 신청하지 않아서 네가 안에서 우리가 했다 그래서 뭐예요 지적정리 후에 통지 통지 지적정리에 뭐라고 통지 뭘 소관청에서 등기소에서 등기완료 통지를 접수받는 날부터 며칠이에요 15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15일이 나오는 게 몇 군데가 있어요 네 군데가 있어요 혹시 이제 자 이렇게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자 신고 날짜가 15일이다 자 시적 소관청 15일 4번이 답이다 자 넘겨 보시면 32번도 중복되고 103페이지 3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03페이지 자 33번 문제를 보시면 자 거기 틀린 거랬어요 자 1번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자 도시개발사업의 착수를 지적소관지 신고하는 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착수변경 완료 신고소에 사업인가 지본별 조서 사업계획도 첨부한다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농어촌 점유법의 이 개발사업의 토지동식이 중간에 토지동식이 있죠 공사가 뭐예요 자 착수할 때가 공사가 뭐할 때라고 공사가 중공할 때 있죠 공사 중공 중공할 때 이때가 뭐예요 이때가 토지동식이다 착수가 아니라 그게 틀린 것이고 자 3번은 날짜가 15일이고 파산했죠 주택볼일 땐 준상공사 사업시행자가 파산 동그라미시고 시공보증자 누가 입재중자가 사업시행자가 안하니까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 얘기 그 다음에 자 거기 5번에 뭐예요 환지를 수반할 때 두 번째 줄이 환지수반하죠 환지수반하면 완료신고만 완료신고 환지를 수반하면 완료신고만 하면 되지 이렇게 뭐예요 뭘 수반할 때 환지를 수반할 때는 자 완료신고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된다고 완료신고만 하면 되지 뭐까지 신청할 필요 없다는 게요 토지 이동신청에 가르마한다 그랬으니까 토지이동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 이게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이 경우 1번의 공공사업 사업시행자고 국가지방재체가 취득할 토지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고 자 3번에 주택법의 공동주택법이죠 사업시행자고 절대 4번에 누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채권자대인청이 뭐라고 채권자 채권자가 대위로 신청하는 곳이지 누가 들어가면 안 돼요 지상권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다 법에 그런 기종이 없다 아니죠 자 근데 여러분 꼭 뭐예요 뭐라고 지상권자도 존속기관을 범위 내에서 자기 권리를 행사해서 대인청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슬뜸 생각하지 마시고 자 공법에서는 법에 법에 기종된 대로 합니다 자 35번도 뭐예요 아닌 거 그랬을 때 4가지가 아닌 게 뭐냐 아니 그러면 다른 건 다 4가지인데 2번에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선물의 부재인 경우는 해당 소지를 관리하는 관리인 있죠 그건 규정이 없어요 딱 뭐예요 2번 빼고 1번 2번 4번 5번 있죠 그 4가지만 규정돼 있다 그 대인청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거 자 한번 자 몇 번은 35번 있죠 35번은 별표 하시고 그걸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한번 다시 풀어봐야 됩니다 요게 지금 뭐예요 요게 한 5년도도 시험에 안 나온 지가 한 5년도 됐기 때문에 한번 봐 두셔야 돼요 별표 하시고 보시라 자 넘겨보시면 지적정리입니다 지적정리는 우리가 파트를 4개로 지적정리 파트는 우리가 4가지로 분석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소유자정기고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등록사항 정정이고 등록사항을 뭐하는 것이고 정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자 지적정리 후에 통제죠 이게 뭐 한다고 지적을 정리한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지적정리 후에 통제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촉탁사항 자 이게 소유자정리죠 소유자정리 1번 문제 보시면 자 일단 거기 조사등록이라고 얘기 나왔는데 그건 뭐예요 자 직권으로 이제 직권으로 이제 자 토지소유자가 신축하지 않고 직권에서 정리한다는 그러면 국토교통장관 모든 토지 나오면 국토교통장관 맞고 그 다음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뭐예요 그 집원, 지목 토지 등이 생겼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눈에다가 집쳐서 지목이 바뀌다 토지를 분해해서 뭐예요 면적이 달라지고 이동이 생기면 소유자가 신축하는데 토지이동 신청 소관청이 받고 신청 없으면 직권 있고 그 다음에 3번이 답이죠 왜 또 다시 확인하지만 세 번째 줄에 승인을 받는다고 써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반출 지번 변경 축첩 변경이 아닌 자 토지동 현황서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승인 절차가 필요 없어요 무슨 절차는 소관청은 자기 관내 자 이렇게 뭐예요 소관청은 자기 관내 토지이동이 생겼는지 혹시나 자기 땅에다 답에다가 집을 짓고 세금을 답으로 내려고 신청하지 않는지 자기 관내 토지에 대해서 이동이 생겼는지 현재 뭐예요 현재 사항을 뭐하는 조사하는 뭐예요 계획을 뭐한다는 얘기예요 계획을 수립한다 아니게 수립한다 이걸 우리가 토지이동 현황조사의 계획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거는 소관청이 자 그런 시도의사 승인 절차가 필요 없어요 하여튼 승인 나오면 반지축척이라는 걸 봐야 된다 조사하고 계획사하고 조사하고 조사작성하고 그 다음에 토지이동 결의서 작성하고 공부에 등록하는 거예요 4번과 1번 절차야 자 2번은 그 얘기고 3번은 자 별표하세요 자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했을 때 지적소관청은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표시가 공부와 일치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정리할 수 없다 정리하지 못하고 반대로 보내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는 얘기예요 불부합통지라고 한다 뭐라고 얘기한다고 불부합통지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뭐라고 등기부가 있고 자 표제부 갖고 꿀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대장이 있을 때 소유권자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충청도 100 다 면적 얼마 500제곱미터예요 이 갑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자기 땅에다 인허가 받아서 집을 줬어요 집을 짓고 자 뭐 했어요 자 집을 짓고 자 일단 자 지목변경이라는 토지이전이 생겼으니까 60일에 신청해서 답을 대로 줬어요 물론 이제 보존등기는 맞춰있고 1번 소유권 보존등기 누구라고 아 갑이라고 이 땅에는 충청도에 있고 100이라고 답이라고 면적이 500이죠 그래서 이 갑이 땅을 팔아먹으려면 일단 뭐죠 뭐부터 자 이 부동산 표시변경을 안하고 소관청이 촉탁할 걸 생각해서 갑이 누가 의라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등기를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했어요 자 신청했는데 대장을 첨부하니까 신청서에 대장을 첨부하니까 대장은 뭐예요 대장은 대로 돼있죠 등기소에 등기 받지 말아야 돼요 왜 자기네 등기소에서는 답인데 이 대장은 대로 돼있으니까 받으면 안 되죠 필수해서 받았어요 이거 뭐라고 이전등기 의리라고 그래서 등기를 받고 나니까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보내주죠 이 등기완료 통기를 받아보니 그 통기소의 내용을 보니 대장은 된대 등기소는 답이라고 등기부하고 이렇게 1번처럼 자 107페이지 3번에 1번처럼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표시는 답이고 지속공고는 뭐예요 되니까 일치하지 않다니까 그러면 니네가 보내준대로 소유권 정리 못하겠다 이거 다시 반대로 보내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는 게 불부합통지라고 얘기해요 불부합통지라고 얘기한다 이 불부합통지를 받은 뭐예요 등기관이 직접 뭐예요 무조건 집권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소유권자의 1개월의 의무를 줘줘요 소유권자의 의라 우리가 실수했다 받지 말아야 할 등기를 받았다 아니게요 그러니 자 이 뭐예요 답을 빨리 나와서 2번 뭐로 고쳐라 아니게요 대로 부동산 표시 변경 하라 아니게요 네가 안 하면 등기관이 직접 해서 보내줘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일치해야만이 소유권을 정리한다는 게 그래서 없다 국위재산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국위재산이 됐다는 건 지금 현재 그 토지가 소유권이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러니까 소유권이 거기 등록이 안 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누가 소관청이 뭐예요 국위재산법 소관청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국위재산법이지 국위재산이 된 거지 등록한다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등록할 수 있다 자 3번 신규등록이죠 신규등록 소유자 아까도 얘기했어요 자 신규등록의 소유자 신규등록하면 신규등록하면 등기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등기부가 없으니까 신규등록의 소유권은 등기부가 없으니까 누가 해야 돼요 소유권은 소관청이에요 자 그래서 뭐라고 신규등록 소유자 소관청 신규등록 소유자는 소관청 신규등록 소유자는 소관청 신규등록 나오고 그 다음에 자 3번에 별표합니다 3번에 3번 신규등록 나오고 오른쪽에 소유자 나왔죠 그 다음에 소관청이에요 등기부 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해 틀렸어 근데 4번은 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뭐하고 열람해서 공부와 등기부의 일치한지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만약에 뭐에요 거기에 필요한 뭐에요 자 그래서 불일치하게 되면 직권정지도 할 수 있고 소유자한테 일정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에 뭐에요 5번에 등기부하고 대장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게 해서 확인하게 해서 전산자료를 제공을 요청할 때는 당의 수수료는 업무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당연히 뭐에요 무료로 하겠다는 얘기에요 무료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4번 지족공부의 소유자 정리에 관한 설명 중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래서 1번 지족공부에 등기된 소유권의 변경사항은 등기부 갖고 한다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신규등록은 소관청이 조사하고 신규등록 소유자 소관청 자 소관청은 관할 등기관사의 등기관리통제에서 등기전산자료를 받을 경우에 등기부에 지재중 토지표시가 공부와 부합하지 않죠 종료할 수 없다 맞죠 자 없다니까 다시 반대로 보내는 걸 불법통제라 했습니다 당연히 4번은 수수료 무료하고 자 그 다음에 5번은 지족공부와 등기부에 부합 여부를 조사하긴 해서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있을 때 소관청은 토지 소유자 그밖에 이해관계를 한테 부합에 필요한 신청을 구할 수 있으나 이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다 그러면 튄다는 거예요 정정할 수 있다 정정할 수 있다 자 5번에 지적정리에 관한 설명 중 뭐예요 틀린 것 했을 때 1번은 수익권에 관한 사항 관할 등기의 등기관리통제에 정리한다 등기관리통제에서 정리시 등기부와 대정에 불바할 때는 정리할 수 없다 신규 등록은 자 시도이사가 아니라 했죠 방금 얘기했죠 신규 등록 소유자는 소관청 신규 등록 소유자는 소관청이지 시도이사가 아니에요 토지에 대한 공부정리는 이동사유가 완성되기 전에 할 수가 없고 소관청의 우려한 공부정리는 직권으로 정정한다 틀린 것 그래서 몇 번이 당연히 뭐예요 시도이사가 아니라 소관청입니다 자 넘기세요 6번은 안해도 되고 자 110페지 보시면 7번에 뭐예요 등록사항이 뭐에 관한 얘기예요 정정에 관한 얘기다 뭐에 관한 얘기라고 등록사항에 정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1번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강 없이 동그라미 치고 면적의 증강 없죠 증감이 없어야지만 직권으로 가능해요 그 다음에 2번 토지소유자가 공부에 등록한 사항에 정정인청에 경계 면적의 변경이 가져오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 지금 뭐예요 이렇게 도면상에 이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강 없이 위치만 위치가 잘못돼서 위치만 옮기는 거 있죠 이게 직권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인접지가 바뀌면 이게 면적의 증감이 있으니까 이거 뭐예요 신청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자 이게 등록사항에 자 고친 정정 측량 성과도 내라 그 다음에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해서 대장을 열람하거나 등본을 밟을 때는 등록전환 대상 토지라고 기재한 부분에 흑백 반전으로 표시한 거라 붉은색이에요 흑백 반전 동그라미 치고 붉은색 그걸 가로집어 넣기로 한 번 내기도 해요 그래서 흑백 반전은 뭐예요 우리가 자 하얀색에다가 까만 글씨를 쓰죠 근데 까만색 바탕에다가 뭐라고 이거 이런 식으로 뭐예요 반전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자 까만색 바탕에 흰색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걸 우리가 흑백 반전이라고 이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흑백 반전이에요 붉은색 그 다음에 자 4번에 그 4호 등록사항 정정인청이 믿음 기초지의 소유자 성명에 관한 사항일 때는 가족관계에 등록할 것 같고 자 5번에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경계면적의 등록사항을 정정할 경우에 있어서 자 정정한 사항에 있어서 정정해낸 인접토지 경계가 변경되겠죠 그러면 거기 7번에 그 4번 5번 5번 등록사항의 정정인청이 거기 4번 5번 아 그가 이거 아니에요 5번 5번은 5자는 지우세요 5와 아무 연관이 없어요 5는 5타입니다 5를 지우세요 5자 들어간 거 지우시고 그냥 4번이에요 등록사항의 정정신청 시에 미등기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성명이 잘못됐을 때는 당연히 등기부가 없으니까 가족관계 등록을 고친다 그 얘기에요 5자가 들어간 거 잘못된 거 5번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정정이 경계 면적에 오류가 정정했어서 정정인접경계에 경정됐죠 그래요 인접소유자의 승낙서를 반드시 첨부하는 게 아니라 승낙서 또는 판결서니까 승낙서 안 지면 뭘 내면 돼요 판결서 내면 된다는 게 5번이 잘못됐다 8번을 별표하시고 다음 중 등록사항에 정정해 정정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거 있어요 모두 고른 거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지적공부의 작성 지적공부의 작성 재작성 있죠 재작성이 잘못된 경우에 고쳐야 되겠죠 면적이 증감이 있으면 안 되죠 니은 빼야 되고 측량준비파일과 다르게 정리된 거 준비파일은 측량한 게 아니지 측량한 게 아니니까 이것도 빼야 되죠 공부의 등록성이 잘못된 거 기역과 니을이에요 기역과 니을 3번이 준비파일 이게 딱 보면 아 인간이 냈구나 아 누가 글자 고치는 인간이 한 글자 두 글자 그 인사람이 낸 거예요 준비파일은 측량 결과도에 잘못된 거를 고쳐야 되는 거지 이제 준비파일은 하지도 않은 것 같고 어떻게 잘못 등록되어 어떻게 다르게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된 얘기 자 그 다음에 111페이지 9번을 보시면 등록사항에 정정해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소관청은 직권 또는 신청해서 등록사항에 오류사항을 뭐라고 정정이 가능하다 그랬고 자 거기에 토지소유자가 경계면적의 변경을 가질 때는 그 경계면적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측량에서 그래서 경계면적이 잘못된 등록사항 정정 측량 효과도 첨부하고 등록사항의 오류사항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일 때는 뭘 기출하고 등기별을 기출해야 되고 등기된 토지가 공부상 등록사항의 내용이 표시에 관한 사항일 경우 있죠 토지표시에 관한 말도 안 돼요 등기된 토지 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표시에 관한 등기부 확고하겠어요 말 다닐지 뭐로 고쳐야 돼요 소유자 표시에 관한 사항이라면 등기부 확고한다 그러니까요 소유자 표시 자 그 다음에 4의 직권에 의한 등록사항을 오류 오류정정할 경우에 토지소유자에 관한 정정내용을 소유권에 의한 직권에 의한 등록사항을 오류에 관한 상황을 소유자에게 내 정정내용을 뭐한다는 얘기에요 통제한다 4번이 토지표시를 소유자 표시로 바꿔야 돼요 다음 중 뭐에요 직권으로 조사 측량을 10번은 뭐에요 직권 조사 측량할 경우가 아닌 거 그래서 거기 3번에 측량이 잘못된 경우죠 측량이 잘못됐다고 무조건 고치는 게 아니에요 측량이 잘못되면 어떤 절차를 고친다 그랬어요 지적측량 이렇게 뭐에요 지적 측량 측량이 적당하냐 측량이 부적당하냐 이런 적부심사에 적부심사에 의한 어디에 지적위원회에 있죠 지적위원회에 뭐에요 위원회에 의결 의결 결과로 뭐에요 결과로 정정을 해야지 무조건 잘못됐다는 표현 때문에 고치면 안됩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절대 측량이 잘못된 것은 뭐가 아니에요 직권정정사의가 아니에요 지적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112페이지의 11번 문제는 지적공부에 뭐라고 등록사항 있죠 등록사항에 소유권 등록사항에 뭐에 관한 얘기에요 옳지 못한 거 그랬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등록된 공부는 지적공부사항에 종합적인 문제죠 지금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의 지원 명부하고 대중권 노프다 이미 등록된 소유권의 변동사항은 등기부 갖고 한다 맞고 신규 등록은 소유자는 소관청이다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명백히 잘못됐다는 가족관계 등록부죠 판결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지적공부의 오류사항이 소유권이면 등기부 갖고 하고 자 거기 12번을 별피하시고 소관청의 직권으로 조사 측량에서 공부의 등록의 정력사항을 등록할 수 없을 것은 뭐냐 이렇게 되면 자 거기 이번에 지적도 임야대장 등록된 피지가 면적의 면적 및 경계의 위치가 자 줄쳐보세요 면적 및 경계의 위치가 잘못된 경우 있죠 그러면 자 이렇게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것은 면적의 증감이 없으니까 직권을 해요 그런데 자 또 뭐예요 그 훌륭한 인간께서 거기다가 뭐가 들어왔어요 면적의 위치도 잘못됐으면 면적의 증감이 있다는 얘기에요 면적의 증감이 있으면 당연히 누가 해야 돼요 면적의 증감이 있으면 당연히 이건 소유자 신청해야 돼요 직권 안됩니다 그래서 이제 2번에요 그걸 고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번 소관층의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는 것은 어떤 사항이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거기 자 내용과 다르게 위치만 면적 증감 없죠 근데 거기 5번에 토지 이용 계획항에서 있죠 이 토지 이용 계획항에서 뭐라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확인서 이건 어디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상 이에요 뭘 토지이동 정의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있죠 다르게 등록된 거지 1번 1번 있죠 토지 뭘 고친 거예요 지금 토지 이용 계획항에서 토지 이용 정의결의서를 고친 거예요 토지 이용 계획서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상 이에요 그게 틀렸다 자 그 다음에 14번은 중복됐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35번 문제는 있죠 31에 한 번 나왔는데 아까 흑백반전 있죠 흑백반전 그래서 누가 소관청의 등록상의 정정대상 열람하거나 손님들 주의를 주게 해서 등록상 정정대상 토지라고 적은 부분은 흑색반대로 하고 아까 붉은색이라고 그랬죠 그건 참고로 봅니다 참고로 보시고 이해만 하세요 그냥 혹시 지문같은데 이렇게 나오면 무슨 말인가 다 하지 마시고 이해만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주에 이제 뭐예요 그게 116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